자 오늘은 지금 아는 사람들만 개이득을 보고 있는 것들인데요 왜냐면 내 계좌에 바로 현금으로 꽂아주는데 반드시 신청한 사람만 심지어 선착순으로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없으니 바로 첫번째 요즘이 건조기나 식기세척기만큼이나 필수템이 뭔가요? 네 바로 이런 음식물 처리기입니다 이거 없었을 땐 제가 저희집 음수담당이라 맨날 냄새나는 봉투 들고 밖으로 나갔었는데 근데 그거 아시나요? 지금 이거 내가 구매한 금액에 무려 4-50%를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방법도 간단한데요 지금처럼 검색창에 내가 사는 곳 구청을 쳐서 들어가줍니다 그리고 고시 공고란에서 음식물이라고 검색해보세요 그럼 이렇게 24년 음식물 처리기 보조금 지원 사업이 시작된 걸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지역마다 시작 시기가 다르고 예산도 달라서 신청한 선착순으로 지급하고 예산 소진 시 바로 종료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동작구는 지난주인 11일에 이미 시작했고 예산 소진 시까지 구매 금액의 50% 최대 4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써있죠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더 올해 이미 음수 처리기를 구입했어도 괜찮습니다 보통 구입 후 한두 달 이내까지 신청을 받고 구매 영수증이랑 설치 사진 한 장만 있으면 되니까요 한두 푼도 아니고 몇십만원인데 이건 절대 놓치면 안되겠죠 두번째는 이겁니다 사실 이게 더 광범위에서 훨씬 더 유용한건데 지금 검색창에 한전 가전제품이라고 검색해보세요 그럼 바로 첫번째 고유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지원 사업이라고 뜨는데요 들어가보면 당장 다음주인 3월 25일부터 신청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에너지 등급이 1등급인 가전제품 구매 시 10에서 20%를 내 계좌에 현금으로 꽂아주는 건데요 일단 이게 좋은게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온라인에서 사든 이마트나 홈플러스 같은 오프라인 매장이든 어디서 얼마에 사든 전혀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있는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거의 모든 가전제품이 싹 다 지원 대상이라는 거죠 단지 우리가 볼건 여기 나와있는 적용기준 시행일인데요 이게 품목별로 시기가 다르니까요 1등급이라고 써있더라도 여기 밑에 작게 있는 기준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됩니다 다행히 이건 여기 분류되어있는 가전제품을 클릭해보면 브랜드별로 정확히 어디에 표시되어 있는지까지 자세히 나와있으니까요 본인이 지원 대상이지만 확인해서 해당된다면 무조건 받는게 좋겠죠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